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신 그런 곳에 백신이나 코로나 분위기 어떤지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뉴스로 보는 것과 또 직접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의 분위기, 그분이 느끼는 분위기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오하우 하와이에 계신 분 써주셨고요. 65% 백신 접종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건물 안에서는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가 리돈으로 비카프리오. 너무 재밌습니다. 플로리다에 살고 계신데, 백신이 나온 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 많다. 백신도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쉽게 접종할 수 있고, 50% 이상 접종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살고 계시는데, 부부가 3개월 전에 2차 백신 끝나고 20대 달도 맞았고, 지금은 12살 이상 아이들도 맞고 있다. 전해주셨네요. 미국은 많이 맞았고, 마스크 받으셔도 되고요. 필라델피아는 500명 정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멕시코에서 화이자 백신 1차 맞았고요. 식당에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클리브랜드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마스크 다 벗고 다닙니다. 6월 첫 주부터. 이젠 식당이나 바, 짐에서도 거리 제한 없습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토론토 캐나다에서 보내주셨어요. 18세 이상 성인의 70% 정도 1차 접종 마쳤고, 다음 주부터 직접 컨택하는 업종 제외하고는 현재 락다운 상태 많이 낮춘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한 수산시장에 팔고 있는 동물들 38종 중에 공작새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공작새 먹으면 공작 자기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써주셨고, 토론토 1차 접종 거의 끝나고 2차 접종 하고 있다. 써주셨고요. 시애틀에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73%라고 합니다. 이달 말에 모든 건 해제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또 사우디 리아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감염되고 있고, 2차 접종 준비 중입니다. 해외여행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셨네요. 미국 중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백신 안 맞으러 가서 백신이 남아둡니다. 하루에 접종하러 한 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백신 확진자 사망자 최저입니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요. 요즘 백신 심각한 부작용이 뉴스에 나옵니다. 저도 백신 맞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라스베가스 호텔 식당 다 오픈했습니다. 한국 오신다고 하네요. 강 교수님 백신 맞았지요?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 안 맞았습니다. 백신 안 맞았습니다. 저 아스트라제네카 무서워서 못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1월 말까지 백신 접종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 실시 예정입니다. 맞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고 일본은 어머 일본은 화이자인데 맞아야죠. 한국은 쓰레기 아재 얀센도 없어서 못 맞는데 이렇게도 쓰셨습니다. 텍사스 보내주셨고요. 텍사스는 마스크 많이 벗고 댕겨요. 사업체 마켓 직원들 아직 쓰지만 일반인들은 67% 안 씁니다. 백신 남아둡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중국 광저우입니다. 요즘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네요. 한동안 마스크도 안 하고 다녔는데 구별로 전인구 핵산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백신 무료 외국인은 1회에 17,500원 주고 백신 접종하고 있네요.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글에서 중국산 맞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 그곳의 백신 분위기 또 코로나 분위기 이런 것 좀 생생하게 전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에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지금 재검표 소식 게이트웨이 펀딛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9일자 보면요. 6월 9일자에는 only three pallets remain 이 pallets이 화물 운반대잖아요. 이 화물 운반대에 이렇게 상자를 쌓아놨는데 그 세 개의 화물 운반대만 남았다라고 했었고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다. 한 개 pallets만 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pallets 위에 상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논 존스라고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인데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집회에 나와서 연설 아주 애국적인 연설 많이 했던 분입니다. 지금 가버너 주지사 출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볼논 존스 의원도 애리조나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지금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재검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just three untouched pallets remaining 이게 6월 9일 현재였고 지금은 one untouched pallet rem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 운반대 하나 남았다는 거죠. 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OAN 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iscrepancy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number of ballots listed. list가 된 투표지 숫자하고 the number actually counted. count가 된 숫자하고 다른 이 discrepancy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some boxes are missing up to 20% of the ballots. 20%에 가까운 투표지 박스가 missing이다. 지금 없는 상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discrepancy 불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검표 끝나고 나면 we have more questions than answers because of this. 이 재검표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의문이 생길 전망이다. 라는 겁니다. 답을 찾았다기보다 의문이 더 많이 생긴다. 라는 거죠. 버논 존스 의원이 와가지고 브라이언 캠프는 그냥 가버널 주지사 맨션에 앉아있는데 나는 아리조나 왔다. 아리조나 와가지고 프론트라인을 지금 보고 있다. 우리 선거의 인테리티를 지키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최전선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재검표 현장을 찾아온 주가 어디냐. 펜실베니아, 졸지아, 콜로라도, 알래스카, 볼지니아, 네바다. 그래서 필크리미지, 순례의 길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리조나로 와서 이 재검표 현장 다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겠었죠. State of the art process. 이 재검표 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그냥 예술의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그 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로 왔다 간 주들이 정말 많군요. 그리고 Street Front Stage Tour 그래서 왔다 간 주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Gateway Pundit 여기가 아주 잘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누구가 왔다 갔다 누가 방문했다 그리고 그 주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올 때마다 각 주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이걸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에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이 재검표 현장을 찾아봤던 주가 많은데요. 그중에도 펜실베니아 주가 좀 눈에 띄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아주 의문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 덕 마리스테이 아노 의원이 찾아왔다가 갔고요. 또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바다 의원인데요. 네바다에서도 왔다 가면서 네바다도 왔다 갔다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고 인증, 트윗 이런 걸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펀딛이 아주 자세히 잘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도 썼습니다. 네바다 네바다 주의원이 남긴 건데요. 에리조나 is leading the way. 에리조나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 All states need to come here. 모든 주가 여기 다 와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insecure elections are 불완전한 선거 이것은 indeed national security threat 국가안보 위협이다. 이것은 고쳐야 할 만한 국가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 여기 와서 에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어떻게 재검표하고 있는지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I can also confirm 네바다 왔다 갔다 인증 했습니다. 모든 주가 와야 된다. 지금까지 9개 주가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미리 공개를 안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리 공개하면 그 사람들이 harassment, 위협당하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공개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상원의원 스테이트 상원의원이죠. 덕 메스트리아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조나 스타일 일렉션 오딧 보고 갔다 라고 하면서 그 감상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0일자 게이트웨이트 펀딧의 Only one pallet left 화물 운반대 하나 남았다 라는 거죠. 그 위에 상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말에 다 끝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9개 주에서 왔다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There is only one untouched pallet of ballot boxes 하나 화물 운반대만 남아있다 라고 쓰고 있고 자 그런데 Hand recount is finishing shortly 그러니까 손으로 재검표하는 것은 금방 끝난다. 그런데 Paper evaluation이 몇 주 걸린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By the end of June 6월 말까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Shortly after They will provide the nation report with their findings 6월 말에 다 끝나고 나면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리포트를 전체 미국에 오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죠? 208만 장 투표지를 손으로 다 재검표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거의 끝날 것이고 핸드 리카운트 끝나고 나서 또 페이퍼 이베리에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주 걸리고 6월 말까지 컴플리트 될 거다. 보고서 나온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이준석 단선됐죠.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준석 이분이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 라고 했죠. 사실 야당이라면 이런 조그만 위험성만 있더라도 이거 조심해서 다 챙겨봐야지 다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부정선거 절대 없어. 이랬기 때문에 와 좀 걱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9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대표에 당선된 후에 문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큰일 했다.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큰일 하셨다.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라고 했고 이신임 대표의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아주 큰일 하셨다. 훌륭하다. 우리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또 이렇게 칭찬을 하고 뭐 훌륭하시다. 칭찬을 하고 띄워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합니다.